이분들은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폭발한다는 부분입니다. 함께 만나보시죠. 맞는 게 하나도 없어. 진짜 달라도 너무 달라니까 진짜 불편해 죽겠어, 아주. 아니, 오늘 또 과자를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고! 지금 몇 시인데? 아니! 아니, 여보, 나 어제... 아니, 내가 여기 다 먹었잖아! 나는 지금 여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. 생활 규칙이나 시간 계획,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항상 얼굴이 피곤해 있잖아요. 이러니까 살이 찌지, 우리가. 뭐예요, 잔치예요? 채집, 채집, 채집가 좋아. 오, 너무 맛있다. 음, 여보 맛있게 맛있다. 이게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, 나오고. 배가 진짜 왜 저래, 남산만에. 난 공개할 수 없어. 몇인데? 결혼할 때 40kg 아니야, 제가? 우리 아내 같은 경우가 더 걱정이 되는 게 갑자기 졌어요, 아내는. 항상 그냥 55 사이즈였어요. 근데 지금 이제 77이 됐어요. 어떻게 지금? 연예계 대표 미녀와 야수 커플로 불리는 분들이죠. 벌써 결혼 14년 차 부부입니다. 비주얼 개그맨 오정규 씨와 아내, 배가영 씨 반갑습니다. 근데 저는 야수 맞는데, 이게 미녀가 아닌 것 같아요. 살이 많이 쪄서. 너무 10kg 이상 쪄서. 살이 쪄도 미녀는 미녀예요. 네, 네, 네. 많이 변화가. 아주 뭐 새로운 사람과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습니까? 저도 지적 오래간만에 봤는데 아, 재유 씨. 누구세요? 죄송합니다, 약 올리는 건 아닌데. 아니,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인형과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먹는 걸로 제가 풀었어요. 아, 왜 그러셨어. 왜 그러셨어.